이렇게? 네 다음谷 가겠습니다 Yeah 근데 같이 얘기해야해요 그리고 나 생선한테 전화했는데 니가 왜 받아? 뭐였때 그렇게 해? 난 생선하고 전화하고 싶은데? 아 네 여러분 생선 생선이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사랑해요 이거 하트 한번 만들까요? 뭐 뭐야 이렇게 너무 좋은 터프 가능해? 아니 이렇게 손 놓아야겠다 손 놓아야겠다 아니면 형 내가 이렇게 작아지 점점 작아지고 있네 장난감 봐 이렇게 해야죠 좋아 좋아 아 오케이 잠깐만 니가 그런 필요가 없지 이러면 너무 커져 여기다 손만 대봐 여기다 손만 대봐 여기다 손만 대봐 여기 있으면 이렇게?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손만 대봐 아니 이게 더 이상 안가져 아니 이게 이렇게? 어 아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봐봐 그냥 손만 줘봐 우리 진짜 가부 같네 지금 아니야? 아니야? 이거 하트 아니야? 마리 장소? 네 그러면은 가볍게 이렇게 그렇게 형님 형이 얼굴로 태형이가 중간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아니 태형이가 중간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아니 에이 요 에이 요 에이 에이 와 시클 드디어 우리가 보스를 맘대로 외칠 수가 있겠네 와 그렇네 이제 어 마니 에이 에이 와 노 노 노 노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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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 사 akhir 2 어 됐어 어어 아 아 썸 옦이 옦이 Pill 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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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오늘의 주인공 유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막내 찬입니다. 아 아 아 우리 반응이 상목이 촉촉하고 끈적끈적 같은거 좋아해요. 우리 배비로운 썕처럼 장난이 형이 갖고 싶은거 있어? 갖고 싶은거 있어? 형이요. 아 형이 이런거 벌써 해. 아 아니 로맨티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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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이런거 너무 좋아한다고요. 형이 이런거에 불러준다고요. 나 보지 마 나 보지 마 지금 얼굴이 거의 머리 색깔됐어. 아 빨개졌어. 네? 아 아 알겠습니다. 내 13일에 저희 아 오바 아 아 잘해서 진짜 오 오 오 와 와 와 와 와 왜 이래 빨리 일어나 형 재민아 너무 잘생겼다. 신예컬요. 댓글이야? 댓글이야? 너가 해주는 말이 아니야? 열심히 이렇게 해봅시다. 네 에 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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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희는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게 진짜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다음 주를 위한 또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어때요? 뮤직비디오요? 그냥... 춤으로 한번 해주세요. 아니요, 오늘도 맨도 너무 좋아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! 저는 Kony, 그리고 Kiana.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BTS의 앨범입니다. Koko Dive sent us all 4 versions of BTS Loving Self's Tear 앨범. 그래서 저희가 열어둔 그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무슨 일을 만나면! 고고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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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% off 10% off 응 내가 어떡하지? 아이없면 성격은 안ìn 제 눈에 대놨 글쎄 이 영상은 어떻게 되었나요?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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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두 손이 두 손이 두 손이 두 손이 됩니다 내가 든~! 든~! 제가 원래 원래 든~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